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세상의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중국발 우한폐렴 사태를 안일하게 진단하고 중국으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입국검지 조치를 단호하게 초기에 취하지 못한 결과로 지금 한국은 전역에서 우한폐렴 확진자가 증가하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 중국의 입국검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그 부분은 두고두고 사람들이 입방하에 오르내릴 것이고 상황이 더 심각해지게 되면 문정권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봅니다. 1월 23일부터 2월 23일, 22일 사이에 청와대 청원에 올랐던 것은 중국인 입국검지 요청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1월 23일이면 구정연휴였습니다. 1월 26일 날 최초로 대한의사협회가 입국검지 요청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월 23일 날 이미 깨어있는 한 시민이 청와대의 중국인 입국검지 요청을 시작했고 76만 1833명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제기됐던 청와대 청원 가운데 3등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낸 청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부 당국자로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이 주어진 적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중국발 외국인 유입에 대한 입국검지 조치를 초기에 실시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설명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설명이 없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일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현재와 미래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일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좀처럼 설명한 법이 없습니다. 표를 따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시시콜콜 설명하고 이벤트를 벌이는 데 능숙한 사람들이지만 국민의 안의와 생명과 재산과 대단히 중대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들은 결코 설명하는 법이 없습니다. 25일날 3만 명에 불과하던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은 27일 오전 9시 무렵에 95만 명을 육박했습니다. 아마도 이 건이 그동안 청원 요구사항 중에서도 단연코 1등을 차지할 것으로 봅니다. 25일과 27일 양일 사이에 이틀이 최대지 않는 시간 사이에 60만 명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국민들은 요구합니다. 당신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거칠게 요구하는 겁니다. 당연히 국민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정책을 만든 사람들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봉쇄의 이유는 맹악하지 않습니다. 왜 봉쇄를 거부했는지는 맹악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의 사태가 원인이다. 이렇게 정신나간 이야기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영향은 크지 않다. 박원수 서울시장도 이런 정신나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월 23일 날 이인영 원내대표는 중국인 전면 입국 통제를 못하는데 정무적 판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오해의 소지는 없으면 좋겠다. 오해의 소지가 설명이 없으니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를 하든지. 그는 중국의 눈치를 본다든가 우리 정부가 저자실을 취한다는 것과 무관한 판단의 영역들이 있는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아주 그냥 이렇게 꼬꼬 설명하는 거죠.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 어디 있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을 수 있는 거죠. 정무적 판단이라고 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그런 판단 영역은 없는 거죠. 따라 사람들은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할 때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것은 아마도 중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시각과 밀접한 게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추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다. 이런 발언에 열쇠가 있는 것이죠. 한중 운명공동체론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현재 청와대 집권세력 내부의 핵심 관계자들의 뇌리 속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한중 운명공동체론입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베이징 연설대에서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성장이 한국 경제에 대해 위협이 될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양국은 일방의 번영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운명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을 소국으로 폐마하고 중국봉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친절한 설명도 되었습니다. 한국인들 대부분은 문 대통령과 달리 중국과 한국은 운명공동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한중이 운명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의 대다수 양식 있는 국민들은 절대로 중국과 한국이 운명공동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한 폐렴에 대한 대책 방안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 사이에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겁니다. 이 현저한 격차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대중관, 대중국에 대한 관점과 보통의 이 땅의 양식 있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대중국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한중 운명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대다수 국민들은 중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가 근본적으로 다르는데 어떻게 중국과 한국이 한국과 중국의 운명공동체가 될 수 있냐에 누군가 제게 물으면 정신나간 생각이라고 그렇게 나는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공동 운명공동체가 될 수가 없죠. 한국은 자유라는 그런 기치를 내건고 중국은 전체주의 가치지 않습니다. 한국은 문명적 가치를 추구하고 중국은 반문명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죠. 중국은 전체주의적 가치를 추구하고 한국은 자유주의적 가치를 추구하고 인권을 추구하고 자유를 추구하고 중국은 자유의 억압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운명공동체가 될 수 있냐에 정신나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한 폐렴에 대해서 문을 닫을 수 없는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서로가 바라보는 가치가 다른 겁니다.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될 길과 중국이 추구해야 될 건 서로 다른데 문 대통령이 그것을 갔다고 자꾸 우기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겠다는 것이죠. 공명호TV가 2월 21일 날, 20일 날 오전 6시 때 시작한 코로나19 정부 대책 의견 조사에서는 2월 27일까지 오전 9시까지 10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 대책이 아주 미흡하다 92%입니다. 미흡하다가 6%입니다. 98% 사람들이 98% 이상이 문 정부의 정부 대책에 만족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중국발 외국인의 입국 검지에 대해서 문 정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단일 원인 가운데 가장 압도적인 것. 다른 거 없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 입국 검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부분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몇 %? 98%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 근본 원인은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문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이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이 땅에 양식 있는 보통 사람들은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한국과 중국이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있냐. 중국은 전체주의 가치를 추구하고 한국은 자유주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어떻게 두 나라가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있냐. 운명 공동체가 되려면 가치 동맹이 돼야 돼요. 같은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중국은 전체주의적 가치를 추구하고 한국은 자유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자유를 추구하는데 중국은 자유의 억압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있냐. 다시 한번 더 정리 드리면 우한 폐렴의 초기 단계에서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외국인을 입국 검지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란 것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일반 국민들과 다르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단기적인 원인은 시진핑의 상반기 방한을 확정짓기 위해 가지고 그쪽의 성의를 보여야 되니까 입국 검지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지만 더 근원적인 이유란 것은 친중에 대한 그런 열렬한 믿음이 결국은 이번 한국의 지역 감염까지 우한 폐렴이 확산되는 사태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양반들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은 굴종 외교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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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